10분 3분정도 10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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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라 호연이 언제 할꺼야? 호연이 여기서 내려와서 점프해봐 총리 2분정도 지호야, 여기 어디야? 수영장 여기 무슨 호텔이야? 뭐야? 그냥 좋아? 뭐라고? 그냥 좋아? 어 여기 수영장 좋아, 안 좋아? 저기요? excuse me 빠졌어요 뭐라고? 뭐라고? 하준아 여기 수영장 좋아요, 안 좋아요? 재밌어요 얼만큼 재밌어요? 이만큼 저 바자마자예요 그러면 수영 한번 해보세요 음, 안돼요 왜요? 저, 난 잊을 수 있어요 아, 무서워요? 지금 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와우, 좋아할 수 있네 점프 지금 여기는 아쿠아 리조트고요 역시 우기에는 뒷바다 뒷바다엔 아쿠아 리조트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도 적당히 따뜻하게 잘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여기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수영하고 놀고 있어요 저렇게 생긴 뒤에 6명까지 가능한데 8,000페소의 컨슈머블 음식을 먹으면 이제 하루 종일 데이트립처럼 수영하고 놀고 음식 먹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오시는 거면 이 비치베드 두 칸을 빌리시는데 3,000페소라고 해요 3,000페소씩 음료수 먹고 음식 먹고 하다 보면 금방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아 민아 기분이 좋아요 시원하게 물 한잔 할 거예요 아빠 이거 아빠 이것도 찍어줘 아니 왜 물이 나왔어? 호야 이리로 와봐 우리 아빠랑 저기까지 갔다와보자 아 너무 싫어 아쿠아 리조트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바다고 뒷바다에서도 수영하고 놓으실 수 있고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 발바닥이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여기도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은지 얼마 안 됐는지 아직 그 새거 냄새가 좀 나요 페인트 그다음에 목재 새거 냄새 아 뜨거워 헛바다 너무 뜨거워 으악 여기 수영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블라북 비치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블라북 비치 뒷바다가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벨로포 아쿠아 아쿠아 여기요 아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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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쭉 가시면 레반틴 레드코랄 그다음에 마운틴 루호 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산책이 끝까지 되고 중간에 예쁜 카페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산책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스 아쿠아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봤는데 한국에서 봤어요 아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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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여기가 다 이제 호텔로 지었다가 이제 인기가 많이 없으니깐 이거를 유닛을 하나씩 팔았다고 해요 이렇게 방 하나 방 하나 아파트처럼 하나씩 뭐 2베드도 있고 1베드도 있고 3베드룸도 있고 근데 다시 지금 방으로 호텔방으로 판매한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 바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바다를 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뜨겁다 진짜 아우 바다지 장난 아니야 여기가 익을 거 같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여기 있는데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남자 화장실 여기 여자 화장실 반대쪽 화장실 가사에 입을 거 같아 아기야 돼 팔로 막 걸어 아빠 아빠 호 위험한 거 같아 호야 너 너무 위험하게 하지마 잠깐 와봐 아빠 잠깐 와봐 아빠 잠깐 와봐 아 으 으 으 아니면 더 저기서 놀자 우리 건너편 아 건너편이 너무 건너편 너무해 아니 너는 건너편에 놀아야 돼 왜 가봐 가봐 아니구야 일단 건너편 가봐 아 알고 있구나 그리고 깊이가 얼만큼인지 아빠한테 한번 알려줘 아 아 아니 아빠 그래도 고기가 더 좋다고 아니 호야 너 너무 위험해 뒤에 아저씨가 너 혼낼 수도 있어 아니 나 발 찍고 들어가야 돼 너무 위험하다고 아 아 아 왜지 자 어때 맛있니 아 자 쉐이크 이거 워터멜론 쉐이크 맛있어 맛있어 근데 많이 먹어 여기다 술맛이야 술맛 술맛이 난다고? 응 아니 수박 아 수박 맞어 수박치에 있고요 수박이 술맛이 난다고 술 술맛이 난다고? 응 수박 다 수영해 점프 그럼 이거 풀어야 돼 안돼 야 왜 아빠랑 같이 쓰면 되잖아 너 근데 술 맛을 어떻게 알아 이거 사줄걸? 술맛이다 술맛 냄새 나 알겠지 아 새우도 들어왔네 응 그니까 나는 이번엔 우기지 않는데 새우가 나은거 같아 음 살찌는 맛 마늘맛도 엄청 강하네 응 새우가 있어 새우가 있어 아 간바스라고 했거든 맞아 이건지 몰랐어 나는 약간 올리브오일의 생 Hi guys Hi guys What is your name? I'm... Francis Hi guys And then 해외 청을 잡아줘 I dunno what to say What do you do here in Boracay? I'm... Local I... on Luxview But now Luxview is closed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할거야 너의 아들이야? 그 작은 고양이 왜 나야? 잠시만요 잠깐만 칵테일 배우기로 했어 스파이시 칼라만치 이거 뭐야 스파이시 칼라만치? 어 아니 스파이시 칼라만치면 매운맛이 난다는거야? 술에 매운맛을 넣는다고? 마카로니도 먹고 감바스 마카로니 저거 맛있네요 마늘맛 많이 나고 너무 멈추어 진짜 멈추어 저거 너무 멈추어 너무 멈추어 너무 멈추어 나 이미 이상해? 하하하하하 저는 외에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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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싸 아웃사이더 트론스 괜찮아요 인사이더 트론스는 인사이더 저는 항상 인사이더 프란치스와 트론 20년 정도의 친구 더? 25살? 아 아아 아아 아주 아아 제가 좀 물어봤는데요 그분이 오랜 동안 지났는데 네 당신의 넘버1 레스토랑은 보라카이의 모든 레스토랑은? 넘버1? 아 아 저의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2시즌? 2시즌? 정말 2시즌? 2시즌 보라카이 레스토랑은 네 저는 이 레스토랑은 가장 좋아요 2시즌 이삭의 음식은, 크로코딸, 오스트리스, 메론 진짜? 네, 맛있어 너 좋아해? 네 저는 피자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치즈 피자에는 정말 맛있어 진짜? 그리고 너는 이미 결혼했을 때 그리고 너는 한 아이들이잖아? 네 만약에 보라카이 가고 싶다면 어떤 호텔이 좋은지? 좋은 호텔은? 좋은 호텔은? 좋은 호텔은? 좋은 호텔은? 2일이나 3일이나? 2일이나 3일이나? 2일이나 3일이나 리젠시가 저는 좋은 호텔은? 헤난 리젠시? 헤난 크리스탈 헤난 크리스탈 왜요? 왜냐면 흰 바위에 있는 곳은 좋은 호텔 좋은 호텔 좋은 호텔 구독자님의 구독자님 제가 결혼식사님의 친구가 이 친구가 너희들 좋은 MC인데 나 너가 파닉 그 시간에 뵈야 아니면 콕테일 네 달이 네, 마사지 같은 거. free massage? free massage. Can you say my subscriber for welcome to Boracay? And then what should they say? Welcome to Boracay and anything. Welcome to Boracay. Boracay weather is very nice. And then you can enjoy everything. Swimming, food, drink. Hi guys. We're enjoying the swimming pool. Yes. The weather right now is very good. It's sunny. Not like yesterday. It's raining. So it's a very good time to relax and have a swim. Huh? That's it? Okay. I'm really sorry.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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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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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e bad? 맛있다